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이제 안산선수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TMI스러운 이야기들이긴 해요. 안산선수님의 슈퍼스타로서 양궁계에서 정말 우뚝 서시게 되는데 나름 좀 인간적인 면모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안산선수님께서 사선에 올라섰을 때 표정이 굉장히 좀 차갑고 냉철해 보이죠. 얼음장 같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얻으셨어요.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감정기복이 상당한 편입니다. 실제로 본인 피셜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예능이나 평상시 SNS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언행들을 놓고 보면 진짜로 감정기복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갖다 이제 제 주변 친구들한테 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운동을 좀 오래 한 친구들이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운동선수가 감정이 격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격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저런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감정을 통제를 잘하는 것이지 컨트롤 능력이 있는 것이지 본래 그 본 바탕은 감정기복도 있으시고 감정도 굉장히 풍부하시고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 이제 워맨스가 필요해라는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훈련하는 도중에 이게 좀 잘 안 맞아요. 화살이. 그래서 좀 잘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이제 감독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김성은 감독님이 잠깐 나 좀 보자 하고 이제 집무실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도 진짜 저렇게 긴장을 하는구나 하면서 흥미롭게 봤는데 이런 건 없고 보면은 안산 선수님도 가슴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산 선수님이 월드클래스가 된 것은 그러한 감정을 못 느껴서가 아니라 그러한 감정들은 항상 컨트롤을 하는 능력을 갖추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간에 이제 이 안산 선수님에 대한 과거사 이야기를 한번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은 안산 선수님이 세계적인 선수로 정평이 나 있죠.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선출, 코치 이런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자 쪽에서는 안산 선수님 그리고 남자 쪽에서는 김우진 선수 이 두 분이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은 거의 뭐 메시하고 호날두에 준하는 그런 선수다라는 평가를 많이 더 내리시더라고요. 그 정도급의 이제 월드 스타시인데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정평이 나있지만 사실 안산 선수님의 첫 시작은 생각보다 철화했습니다. 때는 2014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안산 선수님이 중학교 1학년 시절이었는데 이제 보통 중학생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대회에 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이때 예천, 양궁 명당 자리죠. 그렇죠? 예천에서 열린 중고등부 대회에서 안산 선수께서는 이제 선수로서 기념비적인 첫 승을 거두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순풍이 뒀다는 듯이 쭉쭉 나갈 수 있을 것이냐 바로 다음 경기에서 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산 선수님이 그 뒤로 이제 계속 깨지는데 두 번째 승리 거둘 때까지 정확하게 얼마나 걸리냐면은 꼬박 1년이 걸려요. 1년 내내 져요. 보면은 지금은 슈도프 천재 소리를 들으시는 분인데 그때는 슈도프도 엉망진창 그냥 했던 부서다며 깨지는 패배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1년의 세월을 기다려가지고 여러 실험을 겪고 난 다음에 1년의 세월을 기다려가지고 선수로서 이제 기념비적인 두 번째 승리를 마침내 거두시게 됩니다. 2015년 7월이에요. 공교롭게도 7월 그 다음 같은 장소 공교롭게도 예천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념비적인 2승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 뒤로 또 잘 풀렸냐? 아니에요. 2승하고 난 다음에 또 집니다. 계속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와 이분 나중에 이거 잘나가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 쳐요. 하여튼 안산 선수님의 초년 시절은 정말 철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선수님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렇게 인구의 시간을 보낸 안산 선수님이 다시 또 기념비적인 3승을 거둔 건 언제냐면 2016년 중3때입니다. 중3때 가서 이제 드디어 3승을 거두시는데 1승에서 2승 거두는 데는 1년이 걸렸어요. 2승에서 3승 거두는 데는 반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3승 거두고 난 다음부터 포텐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연달아 승리를 쟁취를 하면서 이제 뭔가 좀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안산 선수님이 광주 최고로 달성을 하고 그 이때 가서 처음으로 국대 선발이 되는데 여기서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국대 선발은 총 8명까지 돼요. 8명까지 되는데 그것도 1군 4명 2군 4명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명한 대회들이 있잖아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대회나 이거는 1군급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2군급들은 그것보다 좀 더 이제 하위의 대회들을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면 주로 국내 대회를 뛴다든지 근데 이때 당시 이제 그 8명을 뽑는 과정에서 안산 선수님이 처음에 8명 안에 못 들어간 줄 알았대요. 못 들어간 줄 알고 버스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혼자 그렇게 펑펑 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눈물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그러다가 이제 선배 중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빨리 나가서 인사해야지. 무슨 인사요. 너 국대 합격했잖아. 그래서 그제서야 합격한 걸 알았대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 X10 경쟁에서 한 끗 차이로 사실 이겨서 8위로 들어왔던 거죠. 턱걸이를 통과했습니다. 처음 국대 자체를 갔다가 그러나 이제 1군은 아니셨고 2군으로 결국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이때 2군으로 갔으니까 자카르타 팔렌방 아시안게임에는 참여를 못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첫 국제대회는 나가셨는데 그 국제대회 나가셔서 이제 처음 시합을 뛰셨는데 그 첫 시합 상대가 영국 선수였어요. 영국 선수랑 붙는데 초반에 이기고 있었대요. 1세트 승리 2세트 승리 아예까지 잘나가다가 3세트부터 내리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역전패를 당해요. 충격적으로. 그리고 나서 또 펑펑 울었다고 하시죠. 이런 거 보면 이제 참 우신 스토리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안산 선수님이 도쿄올림픽에도 그렇지만 역전의 명수예요. 1세트 2세트 내줘도 3세트부터 내리이겨서 역전하는 경우가 꽤 많으신데 지금은 그러신데 예전에는 또 이제 안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시절들이 있었던 거죠. 이분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도 설명됐다시피 거의 뭐 제가 첫 번째 파트로 다뤘던 거죠. 양궁 명가인 광주여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진짜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안산 선수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지도자분을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김성은 감독님이시죠. 김성은 감독님을 만나게 되면서 궁합도 잘 맞았고 김성은 감독님한테 특별히 이제 사사받았던 게 뭐였냐면 속사기법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전설적인 속사수로 명사수이자 속사수로 탄생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2020년 이후부터 계속 국대로 활약을 하시게 됐는데 2020년이야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21년에 도쿄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그리고 2022년에 양궁 월드컵 23년에는 양궁 월드컵 아시아선수권대회 그리고 아시안게임 여기서 이제 계속 활약을 하시게 됩니다. 2020년 이후 통계상 최다 출전이에요. 안산 선수님이 그리고 최다 특점이십니다. 그리고 다승환까지 차지를 하셔서 데이터 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진짜 단순 명료하게 통계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이분이 왜 세계적인 선수냐라는 것이 금방 눈에 띌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시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산 선수님도 사실은 김재석 선수하고 마찬가지인데 초년 시절에 겪으셨던 시련과 역경들 그리고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지금의 권자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정말 안산 선수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단순히 도쿄올림픽 3관왕이시니까 그리고 엄청난 실력으로 항상 이기시니까 나는 화를 들 때마다 이긴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 초년 시절을 놓고 보면요. 정말 많은 패배를 겪으셨던 분이에요. 좌절도 많이 경험을 하셨죠. 근데 이분의 정말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해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강해집니다. 좌저를 겪으며 겪을수록 더 강해지세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언제나 강인한 용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우수한 지도자가 과학적인 기법으로 가르쳐도 쉽게 가르칠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용기라는 이름의 무기예요. 그런데 안산 선수님은 바로 그 용기라는 이름의 무기를 갖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안산 선수님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명사수 신궁 DNA 그리고 또 타고난 피지컬 그리고 속사수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최고의 능력은 바로 이 용기라는 이름의 무기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항상 브레이브 하트라고 별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다시 또 안산 선수님 이야기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 이야기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